남양주시 진저부배 사는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부부와 자녀로 지난 4일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 다녀왔으며 5일 이후엔 아이가 입원한 소아과 병원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다녀간 수영장과 병원을 폐쇄하고 주거지와 승강기 등을 소독하고 접촉자를 찾는 한편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